여기 바로 뒤에 평민구역으로 가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명품관이 전작에서도 참 재밌는 요소였는데 그게 도그마 시리즈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어? 뭐 이런데 보물상자가 에헤이 참네 어쨌든 그 복제품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그마 시리즈는 전작도 그랬고 어? 뭐 있어? 아예 됐어 응? 못 들어가네 여긴 그 복제품 만드는 공방 같은데가 있는데 거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? 도그마 시리즈는 여기가 필요한 재료들 도그마 시리즈가 필요한 재료들 도그마 시리즈가 도그마 시리즈가 그 종일을 그 외국에서 로맨틱 틴트 어딜까? 여기? 아니야, 잠겨있어. 뭐 있다. 거지 의상이요? 거렁뱅이의 생활을 엿본다? 이건 뭐야? 거지 옷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. 저 힐가 셀리나 이거 뭐야? 내가 저런 퀘스트를 받은 적이 있었구나. 아닌가?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? 한 번 입어보자. 어라? 못 입네요.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봐. 둘 중에 한 명한테 골라서 주는 것 같은데. 여기는 빈민구역이었지. 뭐라잉? 군민구역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군민구역들한테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잠시만요. 누가 뭐 좀 물어봐가지고. 잠깐 대답 좀 하느라. 설마 이 성 안에 없는 건가? 다른 장소 있나? 다른 장소 있나요? 다른 장소 있나요? 다른 장소 있나요? 모르겠다. 일단 있는 퀘스트부터 하죠. 나는 이거 부자한테 주고 싶은데? 부자는 돈을 줄 거 아냐? 어? 밀게레드? 어? 밀게레드? 당신이 말하는 건가? 나는 약간 과언스러울 것 같아. 나는 일찍 잤어. 나는 일찍 잤어. 티아노트. 나는 당신의 이름을 지켜봐. 나는 당신의 이름을 지켜봐. 나는 당신의 이름을 지켜봐. 당신의 이름을 지켜봐. 갑자기 자기 집을 나한테 왜? 아 근데 일단 이 이름을. 좀 전에 지도해서 봤거든요 제가? 밀드레드의 집이라고 따로 있었어. 뭐지 이거? 일단은 요거 거지 옷부터 주고. 그 다음에. 이게 누군가를 지켜봐. 누가 지켜봐. 아이 뛰어와봐. 어라? 이쪽으로 가면 안되겠다. 아 근데 마을에 왜 이렇게 조명이. 아 마을을 랜다. 이게 성인데 왜 이렇게 조명이 없냐. 아 맞다. 이 누나 이거 한번 해보자. 루비야. 길을 막으면 어떡하니. 안녕하십니까. 너는 그냥 내 궤스트에 도움을 주는건가 봐. 내가 당신의 길을 봤어. 아마. 힐다를 만남이 마땅하다. 너는 내 고생을 받으니. 너는 잘 봐. 너는 잘 봐. 저거 지금 내 퀘스트에 도움을 주는건가 봐. 그치. 힐다 셀리나. 그러네. 그럼 잠깐만. 누가 힐다인데. 아 씨. 아 씨. 그래 힐다를 만납시다. 난 힐다를 만납시다. 일단 힐다를 만남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. 뭐 마땅한 쪽으로 갑시다 음...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나? 니가 힐다니? 몰라 너한테 이거 갖다주래 며칠 뒤에 오라고? 왜? 추후에 힐다의 상황을 살펴보러 간다 추후... 추후... 귀찮은데 야 방금 모빈 줄 알았어 아이? 아 얘가 엘버트야? 얘기 못 들었겠지? 우리들 얘기? 근데 여기 빈민가... 아 빈민가랜다 부민의 집이잖아요 부자집 뭐라도 있지 않을까? 뭐가 없어? 이딴 게 부자? 아니 전작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 집에 막 돈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퀘스트를 주거나 어쨌든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요대로 두고 다음 퀘스트 합시다 아 밀드레드 그래 프린세스야 그건 나도 길을 안다 거긴 지도에 다 찍힌다 글쎄다 응 이거še? 저거 도둑이 아니야? 저거 도둑이 아니야? 저거 뭐야? 누가 막 달려가는데? 야 너 뭐냐? 너 뭐냐고 야 너 소매치기니? 이게 뭐지? 너 뭐야?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욕심이 많은건데? 아니 일은 다 나한테 맡겨놓고 베른트야 근데 살려서 그렇게 정보를 들어야 되는거면 베른트가 나온건 잘한 지식이네요 좀 늦었으면 죽였을거야 내가 근데 왜 나만 데리고 왔어 베른트야 베른트야 어? 창고 역할을 하네? 좋은데? 난 왠지 그런 것 같은데? 목숨이 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? 아 생선 2개를 저기하면 그게 되는구나 됐어 그만 내가 아직 많이 무겁네 템을 안 넣었어 한꺼번에가 있었네요 몰랐구만 호환석 넣고 접힌 편지는 냅둘까 이것도 넣고 냅두고 넣고 넣고 냅두고 일주일정도 잔다 잔다 산다 라고는 했는데 어쨌든 일단 먼저 하러 자 뭐야 일단 먼저 하러 자 뭐야 그럼 너의 정신이 없지만 내가 빔과 비가가 방금 뭐야 누구야 방금 누군가 아래에서 대사를 쳤는데 아 남의 집이네요 저는 항상 도와드리기 위해 도와드리기 바랍니다 너가 누군가가? 이거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또 도성에서 다 밤에 처리해야 되는 일 같아가지고 하긴 해야겠는데 메인을 안 할 거면 뭐랄까 어이구 이게 뭐야 조달지식 아 저거 폰 똑똑하게 만드는 거인 그래서 다른 이세계에서 내 폰을 소환한 그 주인한테 도움되는 그런 느낌 나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어허 여기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것도 또 밤에야 그러면은 정장을 구해봐야 되는데 정장은 누가 파는 거야 이런 건 정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정장이 아니잖아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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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엘프니? 아 저게 정장은 더 이상 너는 저 직업기술 주나보다 근데 활을 내가 당기는 걸 보여달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냐 나는? 어? 진행도 올라서 새로운 무기 파는데? 살까 그냥? 그냥 사자 방패는 됐고 오케이 돈 만들어 가지 숲고블린의 뿔 숲고블린의 뿔 써 아 그리핀 기름 점액은 또 어디서 구해? 하이 참 음 음 저건 굳이 안 올려도 될 거 같아 항상 즐거운 정장을 어디서 사야 할까요? 정장을 어디서 사야 할까요? 정장을 어디서 사야 할까요? 아 저기 미용실 아닌가 미용실 됐어요 고마워 고마워 음 음 음 뭐 있게 생겼는데 없네 선생님 선생님 제 브로드소드 좀 맡아 주십시오 잘 만났어 너는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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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아버리기는 아깝거든요 추악인데 아 근데 정장 진짜 어디서 사 정장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정장 정장 마을 상인이 판매하고 있는데 가격이 피스당 15만 골드라는데? 아 아 근데 그런데 여기 도성 이곳저곳에서 그 정장을 구할 수 있는 보물상자들이 있대요 빈민 구역에도 있고 여기 성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 안으로 갑시다 우린 성이 어딨죠 아래쪽으로 가야돼 아 빈민이 아니라 부민촌 아 그럼 일단 남의 집을 들어가야되네 안녕하세요 아니 없어요 야 어른들 계시니? 안계시니? 아니 부잣집 맞아? 하 뭐 이렇게 템이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그 죄송한데 바깥양반 정장이 이쁘시네요 없네요 다음 이건 그냥 도둑 아니야 나? 이게 무슨 각성자야 음 음 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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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감자면 감자지 꼬마 민무늬 감자는 대체 뭐야 처음부터 좀 신기하긴 했어 이름이 어 에잇 돈 감사합니다 오 굿 아 옷장 털기가 안되네 흠 흠 이 집도 없어 야 여기 부민촌 맞아? 여기가? 여기가? 마스터 아 어디가 부민들인거야 보물삼자 어디 여기 공제관? 안녕하세요 아련의 자켓 이거구만 근데 이건 상이잖아 다른 부위도 얻어야지 오오오오오 Geez 아련해 하이 구했으 공재관의 집에 있네 해제를 따로 해야 되는구나 어 아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른 부잣집들보다 공재관의 집은 좀 맛있는데요 좋은데 이 정도는 돼야지 윤택의 이누약 이러면은 밤까지 좀 쉬어보자 아 쉬기 전에 그거 아 밤에 그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밤까지 쉽시다 그 친구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밤까지 쉽시다 아니 근데 은근 되게 멀다 거기가 이쪽 맞지 이쪽 맞지 어? 뭐야 이거 폐하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잘못된 미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에 감사해야겠죠 격려의 표션 라이처스니니스 소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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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돈 아 아 아 아 하하 생긴다 하지만 꿈은? 여기가 무엇을 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에 비싼 비용 형 반품 아닌데 어떤 것들이 특정한 일을 입고 있는지 알았음? 아아아아 반값이야 바위 고블린 이거 채석장 가야겠네 써보지도 못하고 어 누나 이쁘네 날씨가 잘 어울린다 이제 그 반값이야 그 반값이야 밤까지 쉬라 내 팔자야 아멘